뚫려! 불편한 취재드리내야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내려갈 수 있는 뇌졸타기 토크쇼! 불편사상 편하게 살자 불편사상! 또 어렵게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업꾼 아니죠? AV 배우로 M.I.B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채연님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I.B 직무 채연입니다.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M.I.B 작품을 보고 왔나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웃는다고 해서 감세 보느라 감세! 중마하 보느라 몇 번 보셨어요? 네? M.I.B가 어떤 회사인가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M.I.B.A랑 헷갈릴 수도 있고 도쿄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도쿄! 도쿄완?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일본의 유명한 AV 회사 그치? 되게 전문가시다! 도쿄완이 모르는 경우가 없을 텐데? 휴식관이 길기 때문에 휴식관이 길기 때문에 저희로 옆집이야! 아까 사전 공방하고 또 M.I.B.A랑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떤 거죠? M.I.B.A가? M.I.B.A 19라는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 최초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둘째 필기를 M.I.B.A 19요? 네 그건 불법인가요? 합법이죠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보는 거는 어떤 IP가 추적이 되더라도 불법이 아닌 거죠? 그쵸 되게 당당한 기업으로 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그런 불안함을 쏟게 쓰는 적신 IP 취업까지 버리면 언제 이렇게 날아갈지 모른다 아 진짜? 뭐 맨날 그 뭐야? 당당하게 보세요 결제하시고 결제하시고 M.I.B.A에서 제 거를 제가 대충 아는데 우네이크 데이터 왜요? 싫어요? 싫어요 질문 몇 개만 해도 돼요? 일단 기자예요 어디서 왔어요? A.V 배우라면 저 시절이 좋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잘 그렇죠 부모님이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세요 아 그럼 만약에 나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끝장나죠 근데도 하는 이유가 뭐 일단 제가요 방송에 출연하거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리고 돈도 좀 벌고 싶고 그럼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돈 잘 버세요? 우리 손을 깔게요 오픈 그럼 얼마 버세요? 여기다 숫자 써가지고 여기는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가 또 좋아 아 너네가 아니지 너네 왜 찍어? 우와 잽도 안 돼? 우와 잽도 안 되나 뭐야? 잽도 안 돼? 저 잽이 안 돼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 나 아까 지원할 거예요? 이야 저는 하고 싶은데 아직 저희 나라가 못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아니 여자친구는 못 받아들이고 그러네요 저 할 수도 있네요 아니 여자친구 지금 목말라 저는 이제 깜짝 놀랄 뻔 사람들이 너무 상상되지 못한 크기에 그래서 이쪽 시장에 못 끝나가긴 해요 야 나야 근무할 수 있다 치면 너 옆에 쟁민이 있는 거야 그러고 싶어 크냐고 근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얼굴만 보고 큰지 안 큰지 얼굴만 보고 대충 느낌 어때요 두 분? 아니 이거는 아니 여기 가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별거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 저기 저기 죄송한데 그 카메라 이렇게 아니 너무 아 비켜드려요? 그래서 근본 게 있네요 그냥 막 질문해야 돼요 아 일단 주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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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도 질문을 아 물어봐 궁금하지 않아? 쉽게 볼 수 없는 원칙을 보자 사실 저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야동 많이 보자 야동 많이 보자 야동 일주일만 봐? 아니 많이는 아닌데 일주일만 봐 한참만 보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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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자 많이 보자 너도 야동 많이 보자 나 나 좀 보지 너도 많이 보자 나도 좀 보지 나 진짜 색깔 약간 살짝 물어보고 싶은데 뭘 왜 사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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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야동 어디서 봐 나는 그런 거 몰래 아 안 되겠다 시바 자 여기다 적어서 내 아니 여기다 적어서 내 아니 여기 적어서 내 아니 여기 적어서 내라고 안 뺏을게 여기 적어서 내 아니 뭘 적어서 내 아니 제출해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아 저런 거 흔히 하지 말라고 사이트 남부다 주소가 책에서 올려줘봐 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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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보자 그냥 이거였어요 너도 보자 그냥 이거였어요 너도 보자 너도 보자 너도 보자 야 일찍해 디렉팅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궁금하다 뭔가 좀 사세나 이런 거를 다 사실 크게 디렉팅 아 어떻게요 아 어떻게 2대 언어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배우라고 하면은 이제 배우들이 합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럼 그냥 약간 하답 그러면 딱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끝나고 몇천장 할래 이런 거 없어요? 어 그런 것도 없어요 일말의 감정도 없어요 다 서로 어떤 살이 맞닫다고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완전 이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단 힘들고 촬영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한 6시간 우와 길다 나 진짜 런닝타임 거의 몇 분 나와요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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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 이유는 이렇게 쳐야 나오거든요 스토리 이유요? 스토리 이유요? 스토리 이유요? 어떻게 6시간 7시간 하실 수 있어요? 저요 뭐 쌉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거 얘기해요 뭐예요? 장르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S S 쪽에 M 쪽이에요? 글쎄요 전 안 해봐도 S가 때리는 건가? 그렇죠 S예요? 네? 네? 저 M인데요 M이에요? 맞는 거 좋아해요? 네 저 맞는 거 좋아해요 장르가 어떤 장르인가요? 영상 장르 자 티현 뭐라고 생각해요? S 티현 SM 너 발바닥? 저도 안 가리고 넌 성형이 없지 잘? 아니 얘는 근데 그거 있어 뭐? 커야 돼요 커야 된다고? 그런데 결핍이 있겠네 그거 진짜 어떻게 하냐? 그거 진짜 어떻게 하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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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커야 되는데 결핍이 있으면 맞잖아 아 그거 맞잖아 가슴 끈 가슴 끈 오케이 저 허리 안경 쓰는 거 되게 좋아 물어봐 놓고 왜 그래 적대한 키원도 두 개 잡았다 허리 안경 아 너무 좋아 저요? 저는 3 3 3 2 아니 왜 진정 같아 너 형이 진정해 왜 진정해 왜 진정 같아 왜 진정 같아 야 네가 안 좋아하지 마 진짜 왜 못 사해 그건 아 아 3까지 나왔다 아 진짜 몸살지 말고 아 진짜 몸살지 말고 아 진짜 둘셈핀색 컨텐츠 둘셈핀색 컨텐츠 근데 죄송한데 현서는 누누이 말한 게 하나 있어요 누누이 말한 게 하나 있어요 누누이 말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내가 나도 기억하고 있다 누누이 내가 말했던 조언이 기억하고 있는 거 있다 나 뭔지 알아 아 아 여기 해봐 빨리 그러니까 저 3인데 그러니까 저 3인데 누가 또 여자 3 봐 어? 여자 3? 여자 3? 여자 3? 여자 3? 여자 3 여자 3 너 우리 집에서 자지 마 이거 안 되겠지 이거 안 되겠지 이봐 여기 붙어있더라 주님 야 뭐해 야 왜 여자끼리 세 명 말하는 거야 여자끼리 세 명 말하는 거야 재밌는데 여자 세? 여자 3 왜 이래 왜 이래 흥미러워 되게 한 번 봐봐 흥미러워 되게 한 번 봐봐요 여자 3명이서 잘 안 하잖아 2명이서 아니 3명이 딱이야 진짜요? 나 오늘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 아 저희한테요? 아 저희한테요? 아니 배우는 이쪽인데 왜 진짜 여기 땅이래 씨 어 현서 내 이상형에 좀 더 가까워져 아 아 진짜 싫어 또 또 또 그 다음에 현서 뭔데 말 안하는 거 뭔데 카메라에서 몇 번 말했어 카메라에서 말했지 않았어? 아 그거 말했지 않았어? 아 싫어 아 왜 이렇게 아니 나 진짜 몰라서 나 처음 가지고 있어 아 갑자기 현서가 갑자기 확 마음에 드는데 아 뭔데 아 뭔데 그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걸러줄게 근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나중에 쳐서 보세요 나중에 봐봐 아니 그러니까 뭔데 아 편집할게 아 지금 쳐서 봐봐요 내가 보여줘 내가 보여줄게 아 미치겠네 내가 시식 가야돼 아니 근데 나한테 나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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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근데 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뭐 그리 뭔지 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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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3 그 다음에 아 아 여기 다야? 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채연님은 머물러 있어요 저요? 채연님 저 여기까지 말했는데 채연님 만약에 진짜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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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에 배로로서 나와가지고 모르는 척하면 진짜 이거 사고예요 진짜 저는 그냥 저는 유튜버예요? 전 까지 말했어요 지금 이거 너무 쓰리 누가 누가 남자들 아 너무 쎘어 약하네 응 너무 쎘다 아니 여기서 너무 쎘다 약해졌어 왜 지연님 아 나 아 나 박현서가 방금 보여준 영상 보고 충격만 진짜 아 야 형수 그럼 다음에 거기 찍어 봐야 되나? 어 그럼 너 바로 그렇게 해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멤버 한번 구해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키워서 볼래? 야 너 어떻게 해 시야 entes 재희 Cris 이제 못 가 와 재희가 불켜차 멈추 난 싫어 아니 나도 싫어해 아니 나도 아 나 싫어 나 여자 치사고 얼마나 싫어해 아니요 야 너네 그렇지 마. 제이에게 어느 날 두 명의 애인이 생겼다. 상상도 못할 느낌이 강 나왔다. 하나요. 하나요. 그럼 제열 이해해줄 수 있나? 무슨 일이야? 너는 이해 못 해줘. 이건 셋이삼입니다. 셋이삼입니다. 나도 한 번 셋이삼겨보고 싶다. 너랑 누가 사귀냐? 너랑 사귀면 안돼. 아우 싫어. 애인이 있는데 RV를 보면서 자기로 하는 건 괜찮다? 응. 왜 안된다? 허옹은 내가 다 하지? 멋있어. 궁금한 determined 한모인 계란 터졌습니다. 아니 Kylie